지금은 걸스 힙합 크루 활동을 하고 있어요? 춤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힙합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밤 12시에 만나서 아침까지 춤을 춘 적이 있어요? 네, 연습할 때는 주로 12시에 만나서 지금 힙합 걸그룹을 조직하고 팀원이에요? 네, 저희 크루가 있어요, 춤을 추는 스트리트 댄스 쪽에서는 되게 잘하는 언니들이랑 진짜? 저도 춤 봐야죠! 아무것도 없죠! 메뉴스였죠? 걸스 힙합! 내가 강렬한 너 모자 좀 쓸게요 너 모자 중요하니까 모자 좀 써요 이 분이 아주 뭐 우리 꼭지 씨가 아주 셔츠도 약간 바이크 힙합이다, 힙합 잘한다 전문가인데? 어머나 잘한다 전문가인데? 이야 이 분이야, 이거 대단한 분이네 주유소에 있어?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지고 이걸 딱 하면 타면